여기는 어디에요? 네 여기는 제가 범... 카메라 센터 맞춰주세요 안감독 땡 됐어요? 네 여자니까 봐주고 날때는 우리 엄마까지 출연시켜놓고 우리 엄마가 여기 사인하고 다녀 사인하고 다녀 타임 여기가 칠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왔네 앞으로 토크쇼에서 선예 씨를 많이 부를까요? 하하하하 토크 과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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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부들이 은혜가 옷 입을때 신경쓰는 손 뻗을때 빠지잖아 잘 잡아야죠 하하하하 처음이에요. 저 뭐 작사해보고 멜로디 쓰고 이런 거. 만화송이 처음이에요. 정말이에요? 네.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? 아니요. 선혜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림까지 그려주시겠어요. 아니 이걸 손을 집어넣고 그냥. 자신 없어요. 아무한테도 컨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. 네. 막. 그러니까 아무래도 핸들이랑 그러셨겠죠. 네. 잘못 움직이면 이제 확 떠. 목 마사지. 아 진짜 필요해. 물리지. 이거 먹을 수 있긴 해요. 돈 주고 먹어야죠. 어떻게 몇 분 했네. 솔직히. 남소. 그렇네요. 7일날 만나요 8일? 꼬리가 완전히 하얗게 지고. 손님 거 맞죠. 그쵸. 여기는. 내 남색 처음으로 질문해버렸어요. 여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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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